제주도 오면 흑돼지 먹으러 와요. 진짜 제주도에서 흑돼지 팔아요? 네. 진짜 갑니다. 혹시 걸프팬이라고 그러고 가면 서비스 주나요? 여러분 제가 그 들키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저를 모른 척하는지 그런 거에 중점을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이하이. 오시나요? 하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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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님들 와요. 우리 이쪽으로 내리죠. 이번 쪽으로. 다들 살아서 만납시다. 파이팅. R2가 걸 본데. 그걸 얘기하시면 어떡해요. 벌써. 진짜. 신기하다. 얘기하시면 어떡해요. 비밀인데. 앞에 배수리. 어디? 몇 번? 두 명. 오오. 벽종사인인 것 같은데. 이 집에 있다. 와. 이게 뭐야. 한 명 더. 한 명 더 온다. 와. 하나 더. 더 하나 더 살 수 있어요? 둘 둘 둘 한 명 붙어요? 네 두 명 다 붙는다 담벼라 다 붙었어요 담벼라? 오케이 하나 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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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살려 일단 살려 바로 붙는 거 조심 오 역시 걸프다 역시 다행이다 걸프 어휴 다행이다 여기서 죽었으면 아 뭐야 걸프 개 못하네 이렇게 했겠지 인정? 저 맛있다 다 드셔도 돼요 아니 왜 먹다가 눈치 봐요 드셔도 돼요 아니 몰래 먹다가 걸린 사람처럼 갑자기 손에다가 딱 떼버린 드셔도 돼요 욕배 드릴까 욕배? 아니 아니 개율 괜찮아요 아이고 주신답으냐고 수직 개머리 대탄 필요하신 분 있나요? 여기 베릴도 남는데 여동은 그 대답 안 하실 건가요? 저 그냥 콱 가서 죽어버릴 거예요 어? 뺏어 죽었다 총구만 모자랍니다 총구만 총구만 어깨 총구하기 대답을 해 주셔야지 뭐고 필요하면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관심이 필요해요 사부님 김블노님 팬이신가봐요 김블노님 옷 사셨네 가끔씩 봐요 가끔씩 제 방송을 안 보나요? 저는 봐요 저 진짜 업데이트 되면 맨날 봐요 아 진짜로? 매일 업데이트 되는데 알고 있나요? 네 오 매일 봐요? 몇 시 업데이트 되게? 에이 구라였는데 구라였어 저는 거의 한 3시 거의 봐요 3시 4시 네 이제 딱 시간 남으면 그때 봐요 음 무슨 장사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? 고기 고기 오오 아 고기 짱마리 먹겠다 제주도 오면 흑돼지 먹으러 와요 진짜 제주도에서 흑돼지 팔아요? 네 진짜 갑니다 이름 뭐예요? 어딘지 알려주면 안 돼요? 어디 동네에 성산에 성산 알아요? 성산이 제일 핫플레이스 아니에요? 그래도 읍중에서는 제일 커요 제주도에서 그쵸 거기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름은 열정돈 열정돈 아 이름도 괜찮다 열정돈 안 까먹겠다 절대 네 다음에 진짜 놀러가요 그 혹시 걸프팬이라고 그러고 가면 서비스 주나요? 한 번 보세요 아휴 제 찌개 서비스 드리죠 아우 하긴 하긴 어 걸프님 오면 제가 사인 받아야 되겠다 아 그 벽에다 붙여 놓으려고 그러죠 아 나 그런 거 너무 부끄러워서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 먹고 있으면 될 듯 이번에서 오는 것만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저 지금 싸우는 거 들리죠? 좋네요 니도 잘하시네요 여러분 싸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일등하는 게 좋아요? 아우 일등하는 게 좋죠 그러면 집으로 갑시다 이거 싸울 올라가면 싸울 수 있는데 집에 가면 이거 치킨입니다 어 있다 여기 여기 넘어는 서클 좋다 어 뺏겼다 길 여기도 보인다 주변에 진짜 많다 주변에 진짜 많다 우리 도대체 가야 되는데 어디가 걸리지 오른쪽 위로 우리 밀어야 될 듯 여기 내려온다 여기 내려온다 한 명 낀다 핀 나이스 컷 굿샷 제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짠 콜보님 바로 앞에 있다 확인 네 가까워요 기절 브리핑 나이스 다 조심 여기 나무 하나 이번에 하나 이번에 하나 이번에 같이 가 뒤에 뒤에 어 뒤에 어디 누웠어요 누웠어 우리 빼고 네 명 모르겠다 하나 기절 나이스 나무 뒤로 와 또 누웠네 살릴 수 있나요 네 나무 뒤로 제 앞에 나무 1번 앞에 나무도 확인 천천히 1번 나무에도 있어요 하나 핀 2번도 하나 오 앞에 왜 당신나 라스트 여기 1번은 기절 2번은 라스트 화이팅 엎드려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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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지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꿀팁림이라니까 치킨 먹기 싫네 그니까요 아 너무 쉽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다들 다음에 꼭 놀러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재밌다 그니 네 마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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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